돈의 필요악이라고 얘기하면서 자기는 돈 버는 사실 저는 제가 부자라고 생각하거나 그런 그거는 약간 좀 편견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도대체 어떤 수준일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맞다 틀리다 어느 게 맞다 틀리다 뭐 이런 부분은 사실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단 한 가지 저는 돈에 대한 거를 좀 정확히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시장이요. 돈에 대해서 되게 부정적인 거를 만들어내는 시장이에요. 뭐냐면 부동산만 가지고 보면 부동산을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돈이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사실 이게 저는 일종의 아수라 백작 같은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돈을 추구하면서 돈을 혐오하는 세상이에요. 겉으로 돈을 추구하는 사람도 있고 겉으로 돈을 혐오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다 그 뒷구멍은 돈을 다 선호해요. 근데 보여지는 모습에 따라서 돈을 선호하는 것을 암 선호하는 것처럼 포장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 시장이라서 되게 돈에 대한 것들을 냉정하게 표현하지 못하는 시장인 것 같다. 그러다 보니까 부동산 투자 같은 경우도 사실 돈을 벌기 위해서 하는 거였잖아요. 부동산 투자는 투기고 주식 투자는 투기가 아니라고 하는 논리도 맞지 않는 게 결국 핵심은 한 가지에요. 수익을 내고 싶어하고자 하는 부분이니까 그러니까 저는 돈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정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좀 노골적으로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자본주의이고 아까 이윤을 추구하는 사회라고 말씀을 드렸고 거기서 경제성장을 만드는 사회인데 특히나 이제 저희는 그래도 돈에 대한 얘기를 좀 자유롭게 하잖아요. 근데 필요악이라고 판단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기도 하고 또 그걸 이용하는 분들이 되게 많은 것 같아요. 돈에 필요악이라고 얘기하면서 한편으로는 자기는 돈 버는 그런 구조가 사실 되게 가장 최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분들이 좀 많아서 돈을 좀 떳떳하게 어차피 살고 있는 사회가 자본주의 사회인데 그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그 돈은 버는 것들을 좀 자유롭게 만들어주는 사회였으면 좋겠다. 그리고 제발 좀 중고등학교 때 돈 공부 좀 시켰으면 좋겠다. 그분들 다 나와가지고 맨날 보는 게 공무원 준비라고 8, 90%에 공무원 준비한다고 그러고 근데 저도 생각해보면 그랬어요. 돈을 잘 버는 사람을 자세히 보게 되면 삐딱선을 사는 사람이 잘 버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생각을 다르게 가질 수 있는 사람들이 잘 버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나와서 공무원 준비하고 모든 사람이 나와서 대기업에 취직해야 되고 근데 대기업이 뭐 안 되니까 지금 요즘에 어렵다니까 대기업 들어가는 사람이 없고 그러니까 또 그 사람이 아는 게 공무원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만 반복하는 사회를 자꾸 만드는 게 맞지 않지 않느냐. 이 돈을 버는 사회가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또 이제 창업이든 이런 것들을 좀 자연스럽게 만들어줄 수 있는 사회가 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래서 저도 지금 하고 있는 게 일종의 돈을 버는 사업이라고 하는 어떤 차원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근데 그걸 보면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부자라는 단어가 되게 안 좋은 단어처럼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많아서 저는 그런 단어보다는 돈을 제대로 얘기할 수 있는 생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어차피 자본주의인데. 이런 맥락으로 해줬으면 좋겠고 저는 이제 앞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요. 부동산 뿐만 아니라 아 이게 돈이라는 거에 대해서 되게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를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요즘에 좀 들고는 있어요. 돈 하면 약간 좀 금기시되고 약간 이런 게 중요해요. 그게 유교뿐만이 아니라 인간의 본능인 것 같아요. 그 왜냐하면 유교라고 표현하셨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산업공상 얘기하면서 그 돈 버는 거 되게 배척했잖아요. 근데 냉정하게 옛날 세계사를 보더라도 우리 보면 뭐 성경에 나오는 바리세인 그 다음에 고리대금업자 이런 게 있어요. 고리대금업을 하는 사람들 굉장히 부정시했거든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고리대금업자가 발전해서 은행된 거 아닌가요? 그래가지고 주식회사도 만들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이윤을 추구할 수 있는 사회가 됐고 그 고리대금을 옛날에는 굉장히 터부시했던 교황청도 지금은 그런 얘기 없잖아요. 그게 자연스러운 건데 이게 본능적으로 이 돈을 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꺼내는 거에 대해서 꺼림칙하게 하는 이중성이 우리 사람들한테는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꺼림칙하게 생각하지 말고 내세우고 그거를 어떻게 하면 좋은 방향에 쓸 수 있을 것이냐로 사람들을 유도하는 게 더 맞는 거지 그렇게 되면 이제 부동산 분야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부동산 분야를 투기라고 할 게 아니라 부동산 분야도 사실 돈 버는 분야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하는 분야도 있으니까 이거를 똑같은 이 공부하는 머리를 가지고 창업 분야든지 주식 분야든지 이런 쪽에서 다방면으로 할 수 있게끔 쫙 만들어주면 되는데 그것보다는 이렇게 규제, 규제. 이건 안 돼. 이렇게 하는 문화가 너무 강한 한동안 이렇게 갈 것 같죠? 건국일에 부동산이 투기 아닌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항상 뭐 땅 얘기만 나오면 항상 투기 논란 무슨 논란 맨날 이랬던 것 같습니다. 바뀌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에서 토지가 가장 중요한 거고 이 토지라고 하는 부분을 보게 되면 결국 그 위에 부동산을 짓고 땅을 파서 노동을 하고 그다음에 거기다 집을 짓고 그런데 그렇게 해서 생각을 가지고 했던 소득도 어떻게 보면 생산적인 소득인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이거를 불로소득이라고 표현을 하죠. 그리고 땀을 흘리지 않으면 소득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요. 지금 얘기하시는 분들 그렇게 얘기하시는 그게 이제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렇게 따지게 되면 지금 예를 들어서 애플이라든지 이런 걸 만든 거 땀을 흘리는 소득이 아니라 생각으로 만들어낸 소득이지 않나요? 그러면 이것도 불로소득이라고 또 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창조적인 방향으로 갈 수 있는 게 그게 이제 부동산이라서 조금 타겟이 되는 어떤 문제도 있겠지만 창조로 생각할 수 있는 건 부동산자들도 되게 많은 것 같아요. 개발도 창조고 뭐 사업도 창조고 창업도 창조인 거니까 그냥 너무 사람들을 어떤 그 규제라든지 돈 이러면 안 되라는 테두리에 넣게 되면 사람들이 굉장히 좀 한쪽으로 가면 아까 말씀드렸던 공무원만 쳐다보는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우리나라가 덤더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시각을 넓혀주고 방향을 그렇게 돈이라고 하는 부분을 좀 자유롭게 떠들 수 있게끔 돈 벌기 위해서 사실 하다 보니까 발전한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 부분으로 가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봐요. 자제분들 부동산이나 경제 교육 어떻게 하세요? 사실 아직 공부할 때라 조금 대놓고 그런 부분은 아니라 자연스럽게 말 속에서 얘기를 좀 많이 하려고 해요. 근데 이제 자녀한테 아빠는 꼰대거든요. 그래서 잘 안 들어요. 안 듣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 아빠는 이런 식으로 해서 돈을 벌려고 되게 노력한다라고 해서 자기네들이 관심을 갖게 유도하려고 애를 쓰지 강제적으로 하면 요즘 사람들은 잘 안 받아들이는 것 같더라고요. 이건 얼마야 이건 얼마야 이러면서 서울은 천박해 이러진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어서 부동산 투자를 해서 벌었다라고 하게 되면 가끔 궁금해해요. 왜 부동산을 해? 그러면 이제 그때 궁금해할 때는 이제 차근차근 설명을 해주죠. 확실히 어렸을 때부터 그쪽에 노출되어 있으니까 부동산 얘기에 대해서 부정적이진 않은 것 같아요. 책을 내고 그 다음에 또 이제 활동도 하고 그렇게 하면서 아 이 분야도 나름대로 조금 괜찮은 분야구나 뭐 이렇게 생각하게끔 유도를 하는 거지 그 대신 이제 그거는 있어요. 가능하면 용돈은 잘 안 줘요. 지금 하나는 이제 고등학생이고 하나는 이제 6학년 이제 곧 중학교 올라가는 친구인데 용돈을 너무 자연스럽게 주기보다는 뭔가 좀 자기 스스로 만들어내게끔 하려고 애를 쓰는 편이에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대놓고 용돈은 안 줘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별하게 뭐 이렇게 하는 식으로 교육을 합니다. 뭐 이렇게 하지는 않는데 자기가 이제 꽁수를 부리죠. 돈을 벌어내기 위해서. 뭐 그러면서 이제 그런 생각 자체가 평상시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뭐 투자하는 데도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아직 애들인데도 불구하고 가끔 우리 텔레비 보면 건물주가 꿈이에요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렇게 됐을 때 자기는 이제 아빠가 부동산을 했으니까 자기는 뭐 어떻게 어떻게 하고 뭐 이렇게 해서 뭐 건물주가 됐을 때 뭐 어떤 식으로 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는 가끔가든 이렇게 내비치기도 하고요. 한 번은 놀랐어요. 증여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증여요? 그러니까 어서 들었나 봐요. 텔레비에서. 텔레비전에서 들어서 웃긴 소리하고 있네요. 막 이러면서 넘어가긴 했었는데 재밌는 건 있어요. 둘째 같은 경우는 지금은 이제 안 따라다니는데 어렸을 때 하도 모델하우스 이런 거 많이 따라다니니까 저도 이제 우스갯소리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어요. 갑자기 보더니 아 이 집은 되게 작은 것 같아. 예를 들어서 뭐 되게 거실복이 좁다. 뭐 이런 표현을 몇 번 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많이 데리고 다니긴 했나 보다. 이런 표현을 몇 번 쓴 건 있어요. 근데 요즘에는 뭐 애들이니까 그런 걸 잊어버리겠지만 그 과정이 자연스럽게 이제 자기네들이 이제 사회 나올 때쯤 자연스럽게 나올 거라고 봐요. 부모님이 맨날 모여서 앉아가지고 떠들어서 같이 뭐 얘기하면서 어디가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를 했던 게 맨날 옆에서 떠들어댔는데 자연스럽게 들리겠죠. 꼭 부동산 투자 아니라 주식도 동일한 식으로 하게 해요. 직접 투자하게끔 하고 그랬더니 얼마 전에는 대안항공을 넣었더라고요. 얼마 전이 아니라 올 초에 왜 그랬느냐. 그랬더니 대안항공이 망하겠어? 망하지는 않겠지. 정부가 가만히 있지는 않겠지. 그러면 지금 너무 많이 떨어졌으니까 오르지 않겠어? 그래서 좀 수익을 냈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자발적으로 하게끔 살짝살짝 유도는 하는데 이제 강요하거나 강조하거나 그러면 자꾸 애들은 벗어나니까 그럴 때 원래 돈이란 건 그런 거야. 남들이 생각하지 않을 때 이렇게 하는 거야. 부동산도 마찬가지야. 약간 이런 식으로. 확실히 애들이 젊은 애들이 부동산보다는 주식에 또 관심이 있어요. 아무래도 이렇게 막 보이고 숫자가 따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이제 유도를 하죠. 원래 주식이나 부동산이랑 알고 보면 다 똑같아. 사람이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얘기를 툭툭 던져주는 형식 그 정도밖에 안 해요. 저는 약간 방임형이에요. 공부를 하더라도 너 왜 공부 못 했어? 왜 시험이 이렇게나? 이게 아니라 자존심을 긁죠. 자존심이 있어야 공부하고 부동산 투자도 내가 해야겠다는 계획이 없으면 안 되지 않나요? 어떻게 긁어야 공부를 합니까? 저도 지고 싶지 않은 게 좀 있었거든요. 어렸을 때. 예를 들어서 반에서 예를 들어서 한 10등 정도 하면 괜찮을 것 같은데 한 30, 40등 하면 이거 완전히 면 안 쓰는 거잖아요. 우리 저희 때 같은 경우는 그럴 때 진짜 하기 싫은데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아버지 밑에 있는 딸이면 비슷하겠죠. 성격이. 그러니까 약간 자존심적으로 공부의 공부의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공부하는 환경 만들어주면서 자기가 스스로 한 번은 성적이 떨어졌는데 너무 자존심 상해하더라고요. 슬그머니 독서실 가게 돈 살짝 넣어주고 뭐 이렇게 했더니 씩씩대면서 독서실 가더라고요. 성향에 맞게 저희 딸이 자존심이 되게 세서 안 하려고 하는 건 아니네요. 따님이 아예 열심히 하는 스타일이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도움이 많이 됐던 것 같아요. 더더구나 저도 회사원이었고 또 책도 냈고 이런 것들을 차근차근 보여줬잖아요. 흔히 말하는 좋은 회사 다녔고 개기업 다녔고 그다음에 책도 냈고 그다음에 강의도 하고 그다음에 글도 쓰고 이런 것들을 이 친구가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 약간 처음에는 우리 아빠는 맨날 집에서 러닝셔츠 바람으로 반바지 바람으로 몸을 뻑뻑 긁으면서 다루다녀. 보통 우리 아버지의 보통 모습이잖아요. 그런 모습이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조금 다른 모습이 보이니까 약간 느낌이 다른가 봐요.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도 이렇게 하고 싶다 저렇게 하고 싶다는 얘기가 좀 많아졌던 것 같고 그때부터는 자존심을 살짝살짝 긁어주면 아 나 공부해야 되겠다고 뭐 이렇게 되더라고요. 대학교 들어가고 대학교 들어가고 이때부터는 이제 많이 활동을 시켜야죠. 주식 투자를 하든 부동산 투자를 근데 너무 어려서 세무조사 걸릴 수 있을까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게끔 만드는 저는 이제 결핍 때문에 생활했지만 이 친구는 욕구 때문에 자연스럽게 하게끔 만들어주고 싶은 생각은 있어요. 근데 아직은 너무 어리니까 일단 자기가 할 수 있는 과정에서 최대한 하게끔 만들어줘야죠. 그러니까 제 모습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어야 자연스럽게 배우는 거지 이거를 강요하거나 내가 못했으니까 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애들도 아는 것 같아요. 옛날에 자기는 못했으면서 왜 나한테 그래? 라고 하는 게 분명히 있을 것 같거든요. 저도 그랬으니까. 800명 정도 되는 시청자분들과 저희 구독자분들께 한마디 해주시죠.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투자는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각자의 상황이 어떤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상황에 의해서 자기가 평생 해야 될 그 어떤 투자를 놓치거나 잊어버리시게 되면 다음번에 기회를 잡을 수 있는 기회조차 놓치게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상황이 어떻게 됐다 라고 하는 거에 너무 영향을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시작해서 꾸준히 하시되 그리고 투자는 사람을 보는 게 투자지 장소를 보는 게 투자가 아니라는 사실도 역시 좀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하시면서 여러분들이 중간중간 나중에 저도 유튜브를 하니까 유튜브네 질문을 올리신다든지 하면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서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할 거고요. 저도 제 방송에서 실시간 저녁때 할 거거든요. 그때 좀 많이 들어와서 저랑 얘기를 나누시는 그런 자리를 만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억에 남는 두 가지 키워드 사람이 먼저다. 두 번째는 부동산 역사의 수레바퀴는 반복된다. 이렇게 두 가지로 정리를 해보고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